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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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Gonzalo 손.1,5,5,3,5,0 pru 1.5 pifur 2.5 pifur 1.5 pifur 30 ml 제일 먼저 볶아주세요 저는 2분간 볶아줍니다 볶음으로 사용하기 전 잘 볶아줍니다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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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면을 막아줍니다. 야채를 넣어줍니다.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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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게 칼국수 이제 한 잎을 넣으세요 하늘을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주세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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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꺼운 새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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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물에 넣어서요 표현하세요 물에 넣어서 물에 넣어주세요 물에 넣어서 넣어서 넣어주세요 물에 넣어주세요 치즈 스티컹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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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